이전 시간에는 파이썬을 통해서 웹페이지를 html과 똑같이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소스 보기 하면 똑같은 그냥 html일 뿐이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기 링크를 좀 변경하고요 링크를 클릭했을 때 예를 들면 css를 클릭하면 이 부분이 css가 출력되고 자바스크립트를 클릭하면 자바스크립트가 제목에 표현되도록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동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저는 링크를 먼저 수정해 볼게요 여기에 index.html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좀만 정리해봅시다 여기 있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면 주소가 id는 html로 바뀌게 할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주소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index.py 물음표 id는 html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꿔봅시다 자, 그리고 한번 클릭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URL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클릭한 것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이 web 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을 이렇게 바꿀 거예요 뭐라고 바꿀까요? 쟤를 title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format 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title은 뭐라고 할까요? hello라고 일단 이렇게 해 봅시다 자, 리로드 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hello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러면 이 주소에서 이 id 뒤쪽에 있는 html이라는 저 값이 코드 상으로 봤을 때는 hello의 입력 값으로 들어오도록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되지 않겠어요?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url 뒤에 이렇게 보시면 물음표 id는 html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물음표 뒤쪽은 query string 또는 url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query string 즉, 우리가 웹 서버에게 어떠한 질의 query가 질이거든요 string은 문자고 질의할 때 사용하는 문자인 거죠 우리는 id 값이 html인 웹 페이지를 질의합니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query string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어떻게 이게 cgi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저 query string 값을 파이썬의 방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가로 우리의 관심이 바뀌는 것이죠 자, 한번 해봅시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페이지는 파이썬에서 안내해주는 cgi의 인터페이스 약자입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서입니다 여기에 있는 문서를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cgi의 유저가 아니고 프레임워크부터 시작했던 사람이고 이 수업은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인 것과 복잡하지 않은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안된 수업이기 때문에 저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query string을 어떻게 파이썬에서 끌고 오는가를 살펴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쓱쓱 설명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빨리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 나는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며칠을 걸린 거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begin by writing import cgi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여러분이 파이썬의 문법을 다 배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뭔지는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여러분이 나는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파이썬한테 얘기해주고 거기에 있는 기능을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cgi는 그런 거에 해당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제일 위에다가 여기다가 import cgi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러분이 cgi라는 모듈을 사용하겠다라고 파이썬에게 얘기해 준 거고 cgi라는 모듈 안에는 여러분이 cgi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법적으로도 이해할게 될 겁니다 여기 쭉 보니까 cgi 필드 스토리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카피해서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값을 가져올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은 지금 id의 값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id라고 적어주는 거죠 .value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값을 저는 pageid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pageid 값이 정말로 가져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pageid라고 이렇게 하고 리로드를 한번 해 볼게요 짜잔 보시는 것처럼 HTML이 출력됩니다 그 이유는 이 프린트 안에 있는 pageid라는 변수의 값이 HTML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면 query string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뜻이죠 CSS 한번 클릭해 볼까요 id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점에 착안해서 이 pageid라고 하는 저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준다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잘 동작하지 않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여러분이 웹을 클릭했을 때는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은 index.html로 갔기 때문이고 이걸 이제 py라고 이렇게 합시다 다시 리로드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궁금하면 에러 언더바 로그로 확인해 봐야죠 즉 id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꼼수는 이것을 id는 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거 말고 우리는 나중에 조건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id 값이 없는 경우는 웹이 나오고 id 값이 있는 경우는 그 id 값이 제목에 표시되도록 나중에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할 겁니다 지금은 에러 발생하는 거 지금은 무시하시고요 이 id 값이 있는 페이지에서만 잘 작동하도록 그렇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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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